ㄹㅇ 정말 오면이 오면 거기서 비기닝 인 것처럼 시작이 극호하다 가서 한 번 해드리면 될까요? 정말 제가 한 5분 내내 하게 역시 형호씨의 이 한 번짱으로 요약이 되네요 정말 어 교수님 제가 또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저희 서울대 성악과 조민경 조민경 학생 자주 걸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뒤를 이어서 다른 멤버들 저는 한예종 연극영화과 대두운입니다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뮤지컬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? 다음은요 우리가 함께 이 함께 2년 반 동안 힘들었던 모든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을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듣고 계신가요? 단예종 맞는가 단예종 맞는가 단예종 맞는가 사랑야 나는 노래하는 갑자기 된 상황인데 재미있는 게 뭡니까? 강 건너 굴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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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되게 감탄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받으려고 아 그럼 우리 배두욘씨 뭐가 돼요? 우리 배두욘씨 나는 맞아 노래 소개를 하겠어 추억 예 아